최강 종목과 최강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전 세계에 일어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고 최강 종목까지 선별해드립니다 MBN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최강 종목 들어가기 전에 살짝 예고해주실까요? 오늘의 최강 종목은 비만치료제 주말간에 노부노디스크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만치료제 쪽으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네 좋습니다 비만치료제 관련 기업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규칙 먼저 확인해보시죠 최강 종목은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1에서 3루타가 결정되고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야구공이 1개씩 채워지는데 야구공 9개를 모두 다 놓으면 시청자 5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공을 얼만큼 모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세 기업이 채워져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죠 텔레칩스가 3루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유로 17%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뭐 차량용 AP칩의 최강자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워낙에 공포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수도 단기적으로 좀 크게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조금 더 수익률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도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전략은 분할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최강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에서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번 주에는 주요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APAC 회의도 있더라고요 하나씩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관전 포인트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주요 국 미국과 유로존에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굉장히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APAC 정상회의 이게 굉장히 또 큰 화두인데 이 이슈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PAC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5일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는 시지핑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PAC 정상회의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APAC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5일부터 첫 번째 이미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부터 17일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국의 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최고 경영자 CEO 서밋도 열릴 예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로존이 이번 주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둘 다 이제 저녁 시간에 발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하는 날에는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에는 약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 여기에 하나 더 꿀팁을 좀 드리면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이 있죠 수능 보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보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응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K가 이제 좀 나왔네요 정상회의에 이어진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보면 이제 CPI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말로 설명드렸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중국의 생산관리자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를 되더라고요 소매 판매랑 산업생산지표가 발표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빅이벤트가 있는 만큼 약간의 변동성은 예상된다라고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서는 중동 이슈와 함께 11월에 상장한 기업들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중동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서 바로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우디와 이란, 티르키에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전쟁을 좀 빨리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밝혔어요 이게 굉장히 고마운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확전을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공동 입장이 좀 나와서 그래도 조금 한시름 놓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인텔의 CPU 공장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사실 이제 삼성과 ISK 하이닉스는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생산 공장이 있진 않아서 생산 수요일에 타격이 있진 않겠지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 공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DDR4라든가 DDR5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게 좀 계속해서 하마스와 분쟁이 좀 지속되면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공급량 감소 때문에 가격이 또 조금 오르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DR4나 DRAM 쪽에서 좀 만약에 가격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이슈는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조금 장기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3분기에 벤처 투자액이 24%나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이미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근데 고금리에도 이렇게 투자가 증가한 걸 보면은 성장 속에 자신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어쨌든 뭐 나라도 마찬가지로 돈을 더 벌어야지 또 부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드디어 슬슬 벤처 투자에 대한 결성이 조금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1년도와 22년도는 워낙에 유동성이 좀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또 20년도 수출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상장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벤처 투자 관련된 펀드 조성은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까지 하면 현재 이제 8조 원이 좀 넘었는데 하반기까지 하면 1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분기에 벤처 투자 이제 펀드 조성이 거의 한 40%가 돼요 그래서 이제 벤처 관련된 기업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근래에 IPO한 종목들 이슈가 많아요 뭐 어떤 종목들은 급등을 하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급락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이 이제 변동성 장세, 종목 장세에서는 수급이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가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신규로 11월 달에 상장하는 종목들 수급이 좀 좋을 때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와중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뭐 꾸준히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11월 신규 상장 기업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의 최강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고를 좀 해주셨는데요 비만 치료제와 관련 있는 한미 약품 오늘은 6% 도전입니다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 위고비가 이게 미국의 노브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데 심장마비랑 뇌졸증 사망 위험도 낮춘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 외신에서 보도가 됐어요 아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멘텀 투자로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좋은 점은 실적이 좋아요 일단 매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처방약이거든요 전문의약품인데 이 매출 비중이 거의 90%가 넘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실적이 안정적인 기반 하에 신규 R&D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만약 그리고 종양 항암제 그리고 희귀질환에서 R&D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식약처로부터 비만치료제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환자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처방약품 매출과 수익성의 안정적인 상황에서 신규 약품들을 R&D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단점으로 좀 꼽자면 덩치가 이게 좀 시집가 총액이 좀 큰 종목이라서 저는 이제 2루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좀 엉덩이가 무겁게 움직이는군요 그렇죠 장점은 크게 이제 하락할 위험이 낮다는데 단점은 이게 좀 엉덩이가 무겁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 좀 낮게 대신 안정성이 있는 기업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가격 전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계속해서 박스관 흐름을 그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좀 되기 때문에 대응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2만원 전고점 라인을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5만 8천원으로 잡고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기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미고비에 대한 좋은 호재도 전해져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6% 수익 도전해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 담장 넘어갈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5시 너튜브의 MBN 고유주 김병진 검색하시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포트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최강 종목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